자, 12시쯤 왔는데 저희가 40분 기다렸어요. 사람이 많아서. 들어가서 보죠. 자, 여기는 짜장면이 녹색이에요. 면이. 차돌 짬뽕과 짬뽕인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시킨 차돌 짬뽕인데 면이 녹색이에요. 그리고 꽤 괜찮은 건더기도 많아요. 먹을만하게 해산물을 했는데. 그리고 짜장면도 한번 먹어보고 맛을 보겠습니다. 짜장면을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자주 올 수가 없어서 여기 탕수육도 유명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맛을 보겠습니다. 짜장이랑 짬뽕 훌륭했습니다. 이번엔 탕수육 맛 어떠세요? 부드럽고 맛있어요? 부드럽고 맛있어요? 응. 탕수육이랑 짜장면이나 짬뽕 먹었는데 저 중국집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... 차이나탕 오시면 여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1 2 2 2 2 3 3 3 4 5 6 6